이손의 미쿠니아 존 오롬이도 X라고 했어요 뭐랬는데 졸아 X라고 했어요 그만 좀 그래! 나 방송 날 안 나타날 거야 드디어 나는 우리 송블리하고 소풍도 왔네 송블리 돌아가서 서로의 얼굴에 자유롭게 아니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는 게 저 샵 갔다 왔다고요 샵 갔던 얼굴이야 이거? 초등학교 때 미술을 잘했었거든 나도 미술 전공할 뻔했어요 멋있어? 네 나는 진짜예요 이거는 피디님 얼굴 형태잖아 이거 그리고 안 질고 쫑쫄요 아하! 우리 지금 진심이에요 지금 진지예요 지금 약간 되게 지루해 하신다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백호와 짤린다 우와 예쁘다! 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근데 뭐 예술의 정답은 없으니까 예술의 정답은 없으니까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 귀엽죠 그러세요 나 이러고 다닐다고?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술의 정답은 없으니까 여기 왜 온지 알겠다 무슨 자에게 전주택을 주는 거야 최고다 CJ 빰빠라빰빠밤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빰빠라빠라빠라빠밤 정신 안 차려! 어! 감사합니다! 내 거야! 나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 나 게임기 너무 좋아 네 우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수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니 잘 지내고 있지? 잊었어도 만약에 나한테 안 준다 나 방송날 안 나타날 거야 라이브 커머스 스타일 정신 안 차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얇고 응 화면도 크고 화면도 더 좋아지고 용량도 훨씬 더 커졌네 아니 얼마 전에 내가 OLED 모니터로 바꿨는데 확실히 화질 차이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럼 OLED라는 게 무슨 약자야? 오우! 이거 프로 컨트롤러 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우! 그래서 OLED인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저 궁금해요 여기 보면 내가 알기로는 얘네 빠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걸로 하는 이 두 개 빼서 게임도 돼요? 맞아 맞아 나 이걸로 해요 닌텐도 얼마짜리 올림픽 했거든요 볼링 나 겁나다 아 이 시민은 벌써 닌텐도 있네요 아 난 닌텐도 했겠다 나도 닌텐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전 떠줄게요 나는 없어요 나는 사면 게 힘들어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 선 브레이크 또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RPG 게임만 하지 RPG 게임이 정확하죠 캐릭터를 키워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RPG 게임 사랑해요 뒷신, 좀비, 괴물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이 게임도 만만치 않게 몬스터가 나와요 근데 몬스터들이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얘네들 좀 카리스마가 있네요 이제 라이브 때는요 이미 라이즈 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신제품 없다 그러면 요걸 구매하시면요 이제는 썬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있네 초대형 확장 콘텐츠 이렇게 있다 그리고 몬스터, 헌터, 핸들 위안 컨트롤러가 나와요 여기 몬스터, 헌터 그림이 다 있을 거예요 한정판이거든요? 근데 한정판이 진짜 예쁘더라고 오빠가 좋아하는 화이트 화이트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나 지금 얘 꽂힌 거야 지금 다 화이트니까 얘도 이거 블랙이니까 내가 가져가 아니지 원래 화면 보면 멍머랜 대형 붓? 나 브로템 멋있는데? 저 닌텐도 필요 없어 이거 가지고 갈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What? Are you crazy?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겁나 소폴로 왔어 멍머랜 대형 붓으로 이거 어떻게 거려 이거 소풍 아니고 수련회 같은데요 멜제 고양이 그럼 멜제나가 좀 미는 앤가 봐요 주인공이에요 얘가? 어 나 멜제나 플러스 점수 주신대요 얘 하면 멜제나 아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멜제나 닌텐도는 OLED인데 얘는 OLED 화질 아니에요 하하하하 저 그냥 포기할래요 닌텐도 내 거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서 뭐가 되나? 얇게 하는 게 어렵다 왜 이렇게 막 굳게 나와 계속 개결할 거잖아 지금 닌텐도가 벌려 야 옆에서 이상한 개소리 들리 아니야? 하하하하 우리한테 일을 하라는데 계속 말거네 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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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작품 못 나오겠어 하하하하 나 머리 아픈 하하하하 나 머리 아프 이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대충 할 거라고 생각했지 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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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불공평한 게 송현 씨는 컬러가 있잖아 한 가지 컬러로 새저나여서 먹물로 우리 금지에서 노잼인 듯 이거 내가 무슨 부술 했다는 게 컬러 선택이 없었어요 나는 무조건 블랙밖에 없어 난 불었어요 어 진짜요? 얘는 진짜 그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건 꿈에서 나오는 약간 저승사자 버전 블랙제나 어 블랙제나 블랙제나 그렇죠 아비고 별로 그 아이템들이 다 다르대요 얘는 무슨 아이템 있어요? 감 감 눈에서 눈에서 레이즈 나오죠 얘는 가로뿌리나요? 멜저 고양이는요? 헬로키트가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헬스장 다녀왔는데 오 진짜 그러네 헬로키트가 단백질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는 소풍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뭐 먹어야 되죠? 잘 안 먹고 뭐 있었어 이것도 닌텐도에 포함돼요? 아니래요 내가 동생한테 말했더니 가지고 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정답! 마리마리뽀 질문이 뭔데? 질문도 모르는데 하면 안 되죠 나 게임은 몰라 마리오 카트 슈퍼마리오 정답 예! 오드시라고 밑에 쓰여있잖아요 플레임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야 나도 몰라 정답! 몰라 그냥 귀여워 죽겠어 근데 피크색 뭐지? 말캉이 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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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배가 못 푸니까 포배 그런 거야 지금 쌀국수 하하 별의 포비? 별의 밥이 별의 신비! 별의 신비! 아아 브라이 브라이 정답! 별의 커비 이거 어떻게 알아? 영원히 얘가 커비야 아 좋아요 브라이 정답!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 뭐라고 했어 본인은? 아니 라이즈가 없으면 썬브레이크도 없어요 정답! 모여봐요 정답! 정답 동물의 숲 어 진짜? 아 대박 박빙이다 나 이거 아는데? 피트니스 무슨 피트니스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하는 피트니스 아닌가? 오! 링 피트! 오! 난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상현 씨 고생했으니까 자기 새우 싫어해서 어떻게 하냐? 네 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답! 1! 네 정답 뭐야 하나 맞췄는데 아까는 이렇게 많이 맞췄고 또 다음 문제 이거 재밌다 그쵸? 스토리를 듣고 몬스터 헌터 아 이거 어렵다 자신 있어요 오케이 다음 정답! 2번! 내가 먼저 했잖아 정답! 2번 정답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정답 외쳤는데 정답 왔어? 네 마지막 말 하려는 거 아니야? 시절을 보여드렸는데 4번을 맞췄는데 뭐야 소리 들었네 난 벌써 안 왔어 아이 그래서 막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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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나 막카시도 너희들과 함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 정답 외치셨나요? 정답? 정답!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 선 브레이크에서 고양이가 그 헌터들이 배고프면 이렇게 실제로 게임에서 이 경단을 준대 아윗!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지금 super batteries eme 미쿠니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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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미 도 X라고 했어요 뭐라는데 졸아 미쿠니아종 중앙 그 말 좀 당해! 일단 두 번째 걸로만 갈게요. 오로 미 도로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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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레네 피오레네 피오르네 갈레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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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닌텐도에 포함돼요? 닌텐도 내꺼다 두번째꺼 우리 타로스 쌤이 나한테 2 하고 7이 운이 좋다는 오빠 교회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길어, 썬브레이크 썬 선물해주세요 브? 브라이언 오빠 레 렛츠 고!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2 이거 진짜 재밌대요 크레이지 할지도 모른대요.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선! 선 브레이크! 두! 브라보! 오, 레! 렛츠 기릿! 오, 이! 이 게임은 정말! 크! 재밌대요! 오! 오빠 우리 이렇게 자본주의 앞에서 오늘 중에 제일 바빴어, 제일. 크레이지 할지도 모른대요. 하, 할렐루야. 아, 진짜 왜 그래요? 형님 만약에 형님 받게 되었나요? 왜요? 성현이한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동 받아서 나만 쓰레기야, 그러면. 저도 줄게요. 아, 진짜요? 오! 오! 류홍현 씨 건가요, 류홍현 씨 건가요? 아뇨, 아뇨, 당연히 성현이한테 줘야 되지만. 저는 없어서, 저는 해봐야죠. 막아せて 말아오. 오 마이터치와 낙하마. 허어! 짜오! 우와, 나 울어, 진짜. 사랑해요, 닌텐도. 닌텐도, I love you so much. I've always wanted a Nintendo Switch on on top of that. We had Monster Hunter Rise. And then we had Monster Hunter Sun Break coming out soon. 사랑해요, 닌텐도. Monster Hunter Rise Sun Break. 이제는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2월 27일 월요일 밤 오후 8시에 제가 또 CJ 온산 라이브 쇼에서 요거 소개할 거고요. 심영상 님이랑 같이 방송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최초로 공개하는 스텔일보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라이즈 썬브레이크 버전 그날 방송 때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요, 라이브 쇼 때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 안 해봤으니까. 이게 멋있다. 멋있다, 말이. 근데 화질이 TV 같은데. 크게 웃기. 진짜 그렇게 웃나, 사람들이? 근데 화질이 확실히 좋다. 그래서 조인스틱으로 해도 진짜 재밌을 거 같아. 가루 귀여워. 멜제 가루 귀여워요. 닌텐도 몬스터 헌터 라이드 썬브레이크 특가 오픈. CJ 온산 라이브 쇼에서 만나요.